수고하세요, 알람 부탁드려요 요즘에 가기 위해서 보호요 거기서도 현금카드로 쓸 수 있는게 트래블을 올렛이라고 있더라구요 왜 안 되는거야? 몰라 있자 봐야돼 카드 좀 보고 카드 활성화 돼있고 카드 등록을 안했나 보다 어머 띠여 가드 등록을 안 했구만 이제 되게 있지? 나와냐? 최방영 됐다 가드 등록을 안 했구만 돌았네 돌았네 12시 다 간디네 와 여기는 진짜 간디나 다른 나라는 그래도 지폐마다 다른데 10, 20, 50, 100, 200, 500 여기 1000이 있고 원래? 2000짜리 있었는데 2000짜리는 월 말까지만 쓸 수 있겠는데 1000원은 그 전에 사라졌고 화폐 계약하면서 돈 날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취급을 아예 안 하잖아 그때 돈 날린 사람이 겁나 많대 그거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아예 좋은 쪽 없던데 잔돈 구하기가 더 힘들 때 인도해서 잔돈 구하기가 더 힘들 때 인도해서 잔돈이 필순데 잔돈이 필수데 진짜 이거 아까 그거랑 국산이 1,200개 비싸는데 1,200개 비싸는데 맛은 맛있다 1,200개는 역시 타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다 깜짝 놀랐어 2,200개는 와! 바울에 간지 어쩌고 있는데 2,200개는 와 진검사 지금 공항철도 티켓 사려고 올바람 공식 지금 줄 서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세치기 하기 위해서 뭐냐고 자연스러워 아 진짜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봄 첫 전철표 떨려요 아저씨도 오케이 시크함 와 주지라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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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ll going 뉴델리 스테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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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하게 던져주실래 3개 이렇게 3개 맞았고요 200루피 줬는데 20루피 하나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에 60원씩 가자 가자 오 됐다 우리 지금 현재 어디 있어? 현재 어딨는가? 현재 에어폴트가 어딨냐 아니 현재 위치가 원래 찍혀있지 않나? 여기가 뉴델리인데 여기가 어디야? 그러니까 이게 현 위치 그런 게 지금 안 보여 공항 에어폴트 어? 이거 오렌지 라인 오렌지 라인으로 가서 노란색으로 환승 아 오렌지 저까지 가네 뉴델리 까지 응 이게 이중이 무슨 색이야 이게? 빨강은 확실히 아니고 오렌지가 없네? 잠깐만 오렌지가 없어요 오렌지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알 수가 없나? 다 일로 가는데 일로? 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뉴델리 스테이션 뉴델리 벌써 벌써 영혼 벌써 하얗게 태우고 있다 초점을 잃고 고마워 첫날이오 힘들다 벌써 한국이 그리운 건 아니지? 사람 겁나 많은데? 여기 인도야 사람이 어딜 가는 다 많아 출달이 없어요 지금 저처럼 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랍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또 고뇌 중이에요 숙소 이제 어떻게 찾아다니 검색해야돼 저기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난 잘못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? 이 이쪽 칸이 이렇게 왼쪽으로 늘어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 없엉 와 부리랑 반대야 보통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진행 방향 아니야? 흐릉 나 그러는데 개 상황이네 오십 고 3 공부와 드릴 우리 도도 찍어 왔어. 보람이에요? 빠르간디 갈 때 여기로 나가라고? 오케이. 영상부터 이제 시작이 돼. 뭐가? 어, 다가온다. 다가온다. 계속 쫓아갔다. 여기가 인도다. 여기가 인도다. 몸 한 시름 났네. 여기 찾는 거 좀 짜증나는데. 이제 숙소까지만 걸어가면 돼요. 한 500m? 아니, 뭐 10년 전이랑 똑같아. 마을까지 보세요. 그냥 왼쪽으로 가야되나 봐. 그냥 그냥 막 가네. 야! 야, 오줌냄새. 오줌냄새. 아, 저기네. 와, 저기다 그냥 싸나 봐. 와, 지금 오줌냄새 장난 아니다. 아, 나 여기 기억난다. 아, 잠깐만. 미치겠다. 와, 여기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하네. 와, 여기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하네. 미치겠다. 미치. 와, 바로 간지. 아, 미쳐. 미치. 희치. 미치. 미치. 으아, 미치. 너무 너무. 미치. 와, 제발 빵빵거리지 좀 많이. 저가 빵빵이 그거래. 나 가요 이래. 미치. 오오오 와 여기 지금 몇 명? 저게 굴러가 좋아지는 게 오는 거야 이가리아 설계가 많다 뭐라고? 이가리아 설계는 게 와 근데 요즘 무슨 헤딩이 띠용? 나을지게 돼 하하하하 그냥 내일은 이렇게 안 나가고 내일은 그냥 섹시 불러달라고 해야 될 거 같아 Bert 팡팡거리는 소리 맨날 들으면 스트레스 너무 쌓이 zit 이 사람들은 괜찮나봐 나이도 난도 아니야 난리 난리 삐에 같아요 복이 오랫동안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대단하다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갖다 놓고 올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난리남 난리남 나보다 한국어 더 잘함 알았다고 여기 들어가야 돼 곰이 골목 다 막아버려 캠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